얼마나 멋있는 아이들인지 보여드릴게요 와우 진짜 이 바둑바둑 갈았어요 진짜로 오우! 야호! 아이들답게 정말 무대를 부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벼면에 진짜 1위는요? 1위 가겠습니다 1위 욕심났죠 아 제발 러블리지 러블리지 축하드립니다 6위는요? 아 꼴찌만 원하지 않았어 꼴찌만 할 수 없어 제발 6위는! 하... 하차하고 싶지 않아요 We are K-POP M-NET